내가 오른쪽 타선 타면 안해줄지 왼쪽 차선 타면 되잖아 밤에는 운전하면 안돼 자기는 큰일난다 이제 어머 이게 자꾸 기다려 자 이제 나온다 와라카라카라카라 아우 무서워 여기 걸어다니기는 사람들이 있어 시내니까 시내기한테 다 몰찍몰찍하잖아 오우 진짜 난감했다 진짜 천천히 가는거야 엄마 호수 약자가 AUS야? 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로 해야돼 그래 지금 또 자뻑이네 현아 너 사진 좀 찍고 동영상 찍고 바다 아니야 여기 바다 아니야? 호수야 zurück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진이 안 담긴다. 사진이 안 담겨. 이거 어떻게 하냐. 사진이 안 담긴다. 이거 예쁘다. 이건 뉴질랜드로 와봐야 되겠구만. 천천히 천천히 돌으세요. 라운드 돈다. 돌아. 우리 돈. 우와 이거 초원에다가 이거 땅도 넓고 얘네들은 진짜 법 받았다. 뉴질랜드 형. 와 저거 뭐야 소야 소. 양하고 소는 진짜 질리도록 본대 이제. 우와 너무 멋있다. 질링합시다. 우리 질링합시다. 여기 별로야. 여기 양대를 풀어놓는데.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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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키야 찍어 이 시키야. 아니 엄청 빨리 다니네. 여기 100km도 너 그렇게 빨리 다니면 되겠냐. 윌선. 왼쪽 봐봐 산. 너무 멋있다. 이 시키야. 이 시키야. 이 시키야. 이 시키야. 모다 모다 가정들은 다. 이거지. 이런 맛을 해. 양들이 잔뜩 있네. 양들 찍어. 와 여기. 이 길 너무 멋있다. 여기 있는 거 같아 진짜. 이런데 잠깐 세워놓고 스팟 찍은 거. 저거 나오면 갈게. 들어갈게. 저 스팟 나오면. 잠깐 오른쪽으로. 잠깐 손으로 보자. 찍자. 포토 스팟. 자신을 위해 조거리에서. 고생을 했을 때. 요새. 지금 puzzle을 보며. 이 시키야. 이 시키야. 그쪽이란 말이야. 내가 그쪽이야. 안 보여. 너. 똥고들아. 응, 나. 하지. 하지. 여기서는 감속을 많이 해야돼 감속을 해주세요 감속을 해주세요 넉넉ㅎ 아이템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곳에 온 화장실이 너무 멋진다 어후, 너무 웃겨 아니? 밝은 색 같아 오는 건데? 난 검은색으로 나 너가 예쁜가 보지? 뭐 debr 요리를 해eday 짠 싱싱하게 욕 aventur 잘 안 나온다고 무작정 빨리 돌린다 와 집에 가기 싫다 되게 긴장이 있겠다 아 시야 아직도 어깨가 아팠어 어이 낮아졌다 해야 돼 조심해 내일은 저녁에 아 이거 이거야 이거 이 정도면 먹인 것도 먹으면서 잘 가는 거 아냐, 이건? 비행기 떡도 튀어주고 와우, 절경입니다. 와우, 절경입니다. 와우... 와우, 절경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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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 챙겨vo기서 다음에type!. 와우, 절경입니다. 비타로 나오는데 비타로 가있고 있어 어머 5배까지 있네 마지막에는 버스도 거기 스팟에서 앉아서 서서 찍고 막 버스도 많이 왔잖아 그게 태연하고 구경하고 오는 버스도 있는거야 너 이해하시나요?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천천히 가라고 너무 빨라 이런 광고 할 때 나 강 찍었어 강 찍었어 뭐라 그러고 짜기 쳤다가 너무 좋아 오 베리베리 나이스 이게 실완이야 이게 실완이야 이게 너무 멋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한참이 아 오 베리베리 오 베리베리 오 베리베리 오 베리베리 오 베리베리 오 베리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